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0년 양띠 총운은 부부 운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달입니다. 서로의 오해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미움도 조금 생기는 그런 운입니다. 그런 운이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그런 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요. 큰 이익이 없어요. 큰 이익이 없지만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상황에 잘 이렇게 이어서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달 운세로는 인간관계의 구설수나 시비수 이런 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나 접촉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주, 음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하시는 분들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달에는 직업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변동보다는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2월달 운세로는 신경성이나 우울증이 생기는 달로서 마음을 비우고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성문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달입니다. 서로 간에 배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부나 애정도 조금 배려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 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망신수가 있는 달이니까 인간관계에서 말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달에는 무조건 1월달에는 배려와 인내심이 꼭 필요한 달입니다. 3월달 운세로는 좀 좋아지네요. 시험 보시는 분들 합격, 운 조금 좋은 달이고 그리고 진급, 승진도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또 이제 어떤 명예직에 있는 사람, 명예직이 높아지는 달이 되겠고요. 또 능력도 인정을 받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운도 있고 직장 내에서도 승진이라든지 조금 상승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재물은 있지만 신경성이나 다만 스트레스도 나오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고기 좋아하세요? 저 제일 싫어해요. 양찌분도 싫어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냄새가 많이 났는데 안 먹어봤는데 왜 안 먹어봤는데 왜 그러세요? 싫으니까. 왜 싫은데요? 싫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싫어요. 양은 보는 건 좋죠. 하기에 뭐 개고기도 안 먹고요. 소고기는 먹죠. 양고기를 왜 안 먹어요? 먹어보지도 않네요. 근데 비린내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향신료가 또 싫거든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양고치 다음에 먹으러 가는 거 한번 찍을게요. 아 예. 모容易하자나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부에 또 Curt수 쉬고 있어요.